지금 패키지 1번이 밴드형 신생아용인데 잘 보세요. 방송에서만 19800원짜리 기저귀 1팩을 더 보내드릴 거예요. 심지어 10000원짜리 물티슈 1박스 더 이게 5팩입니다. 여기에 20000원짜리 생리대 이벤트가 진행이 되면서 심지어 베이비 로션까지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도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 보니까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온라인 다른 홈쇼핑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생아용이요. 장당 170원골에 만나실 수 있어요. 몸무게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패키지 2번이 밴드형 소형인데 이 가격 장당 200원이 안되는 189원골 몸무게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보시게 되면 패키지 3번이 밴드형 중형 사이즈가 되는데 이것도 가격이 정말 착해요. 장당 300원 안되는 222원골 몸무게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역시나 여기에 패키지 4번이 밴드형 대형 사이즈가 되는데 이것도 300원 안되는 255원골입니다. 그렇죠. 가격은 255원골 우리 아이 몸무게 10kg에서 14kg이 선택하면 되겠고요. 기저귀 한 팩, 불투션 박스, 베이비 로션에다가 생리대 이벤트까지 4가지 빅4의 사은품 다 드리면서 이번에는 특대형입니다. 특대형 같은 경우 한 피스에 283원골 아이 몸무게가 13kg 이상 이제 기저귀 떼기 전까지는 이거 쓰시는 건데요. 똑같은 사은품 혜택 함께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옆쪽에 보시면 이번에는 패키지 6번입니다. 보통 6번 보시면요. 지금부터는 이제 베이비 팬티를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팬티형은 가격이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피스에 248원골 가격 한 번 더 비교하시고요. 팬티형 대형이 10kg에서 14kg 우리 아이가 선택하는 건데 빅4의 사은품 똑같이 갑니다. 기저귀 한 팩 더, 물티슈 한 박스 더, 생리대 이벤트, 베이비 로션까지. 자, 6번이 팬티형, 남아 대형 사이즈고요. 패키지 7번이 팬티형, 여아 대형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가격 확인하시고요. 이 업적으로 보시게 되면 패키지 8번과 9번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팬티형, 남아 특대형, 여아 특대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아 같은 경우는 팬티형, 특대형이 패키지 8번입니다. 똑같이 4가지의 감사 사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패키지 9번이 마지막, 우리 아이들, 여아 아이들 중에 특대형 쓰시는 고객님들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